투데이 너 진짜 국밥도 사장님이랑 사귀는 거야? 나한테 잘해주니까 일단 만나보는 거야 너 지금 내가 집에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? 이 남편 무시하는 거야?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딸내미 작가 되면 뭐라나 사위가 백수가 돼가지고 딸내미가 사위 벌어매기게 생겼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윤아영이 집안에 왜 화투바람이야 어머니 화투라니요 5천만은 그 일이 안 풀렸나 보다 네가 참는 김에 더 참아 저도 힘들다고요 더 사람만 마누라 유학 보내줘서 힘든 게 아니라 저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요 서관장하고는 뭐냐 잘못된 성원입니다 아버님 보셨죠? 오빠가 이래요 서관장 때문이 아니라면 합쳐 당신 정말 왜 그래요? 내가 또 뭐 잘못해서 이래요? 무슨 말 하길 원하니 잘못한 거 있으면 제발 말을 해요 사람도 왜 이렇게 잡지진 말고 연애? KBS WORLD KBS WORLD KBS WORLD KBS WORLD